안녕하세요. 생명과 래에이스를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해설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번 3월 학력 평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N수행은 제외하고 고3들이 시험을 보는 첫 번째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묻는 시험, 그리고 각 테마에서 중요한 내용, 아직까지는 학습량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보통 3월 모의고사는 고난도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 평야한 시험의 성격으로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은 내가 겨울방학 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점검하는 용도, 그리고 N수행분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학원에서 시험을 보실 텐데 가볍게 기본기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수능 특강 같은 요소들을 합해서 올해 S-GC, 즉 최신 기출, 신상 기출 분석집이 나올 계획이고요. 현재 자료실 공지사항에 3월 학력 평가 연구실에서 따로 제작한 해설지가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등급컷은 1등급이 한 47, 48 정도로 잡힐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말라야 사냥에 대한 자료, 생물의 특성에 관련된 자료인데 첫 번째 가에서 보시면 생활습성 형태 구조 기능에 대해서 묘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적응과 진화라는 것을 판단하셨을 거고 나의 경우에는 번식에 관련된 키워드, 자손을 남기는 키워드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생식과 유전이란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생식과 유전, 종종 유지에 필요한 특성이고 적응과 진화, 생활습성 형태 구조 기능, 돌연변화 같은 집단의 유전적 구성의 변화, 신종 출현, 특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고유종,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 적응과 진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2번.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세포배에 대한 자료, 물질대사 관련 문항인데요. 세포배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건 포도당, 지방, 아미노산 등인데 포도당 지방 같은 건 CHO몬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포배가 생산물 노폐물이 CO2H도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만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CHO 말고도 N, 질소가 포함돼서 질소, 노폐물, 암모니아, 그로말별이 형성되는 요소까지 고려되는 그 부분을 지금 출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역, 미토콘드레스의 A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기본 개념으로 세폭결과 ATP 합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은 암모니아는 B에다가느냐 암모니아는 분자식이 NH3로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이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에 포도당이 아니라 이건 질소, 노폐물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질소 또는 질소 속 노폐물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 N을 포함한 노폐물이고 암모니아 요소가 해당이 돼요. 포도당 지방아미노산은 공통적으로 CHO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CO2, H2O, 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미노산만 N, 질소를 갖고 있어 암모니아가 형성되고 그것이 소화기관인 간에서 요소로 합성되면 됩니다. 배출되는 경로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문제로 가서 3번 기관계 통합적 작용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기관 A와 B에 대한 자료 A와 B는 이자, 콩팥을 순서 없이 이자는 소화기관, 콩팥은 배설기관 오줌이라는 것이 언급됐기 때문에 A는 콩팥 그리고 이자는 소화기관이지만 호르몬을 분배하기도 하죠. 인슐린, 글루카곤 그래서 B는 이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한 상태에서 호르몬 A의 부족으로 당뇨병, 바로 인슐린 결핍 그걸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호르몬 A는 인슐린 그래서 ㄱ A는 콩팥이니까 배설계 속한다로 바꾸셔야 되고 ㄴ A 호르몬이니까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므로 순환계를 통해 간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인슐린 같은 혈당조절 호르몬들은 간이 표적기관이거든. 그 기본 개념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 ㄷ, 고지혈증이 대사성 질환 중에 사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싶은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소화기관, 배설기관 가볍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대사성 질환, 물질대사장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의 종류 원인 치료에서 이이자의 베타세포 파괴로 인슐린 부족 이거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해요. 하지만 인슐린 표적세포 이상, 간세포 이상은 인슐린 투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걸 종종 그래프 자료로 내기도 하니까 확인해 주시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운반된다라는 거 호르몬은 표적세포에 표적기관에 수용체액을 합한다. 최근 선지를 보면 수용체액을 합함 이 표현이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